네 출발하기 전에 복덩이 엔진오일 체크 한번 해볼까요 이 복덩이는 엔진오일 게재가 없고 계기판에서 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계기판에 나오죠 오일 레벨이 정상입니다 오일 보충 3니터 3니터 보충 3니터 해놨는데도 정상입니다 오일 레벨이 정상입니다 3니터정도는 보충 안해도 되고 해도 되고 뭐 이런거 아닙니다 진단이벤트 냉각 속온도 지금 시동을 안그랬으니까 23도 이제 에어 1 탱크 1 탱크 2 탱크 똑같아 있죠 여기는 조명 실내등 조명 중간에 다룬 안좋아 퍽 2 측 3 측 2 측 온속도는 383,798km 운행이구요. 8시 29분이고 온도는 21도. 오일은 정상레벨이라니깐 신경을 써도 되겠습니다. 복등이 계기판을 한번 확인했습니다.